안녕하세요 벼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따뜻한 날씨에 신기 좋은 신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번째는 앱토 제품의 아이보리 색상 로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청키한 느낌이에요 스티치 디테일과 둥근 앞구로 귀엽게 신기 좋습니다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반 사이즈 정도 다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 로퍼가 있으시다면 이런 밝은 색상의 로퍼도 추천드릴게요 두번째는 에델라인 제품의 메리 제인입니다 청키한 느낌의 메리 제인으로 귀여우면서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어요 바닥이 푹신하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버클이 있어 편하게 신기 좋습니다 발볼에 따라 정 사이즈에서 반 사이즈 정도 다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번째는 마크모크 제품의 아이보리 색상 슬림백입니다 맨발에 신어주면 여름까지도 신기 좋은 구두입니다 버클로 사이즈 조절도 가능해요 여성스러운 룩이나 캐주얼 룩에도 매치하기 좋습니다 발볼에 따라 정 사이즈에서 반 사이즈 정도 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번째는 락피쉬 웨더웨어 제품의 메리 제인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메리 제인과는 또 다른 느낌의 신발입니다 벨벳 소재로 되어있고 둥근 앞코로 귀엽게 신기 좋습니다 말랑한 소재라 편하게 신기 좋아요 발등 스트랩은 밴딩으로 되어있어서 신고 벗기도 편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작게 나온 편이라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사푼 제품의 플랫 슈즈입니다 스웨이드 소재와 사이드 오픈 디테일이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스틸레토 쉐입으로 와이드한 팬츠와 매치해주면 여성스러우면서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반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정도 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